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9년도에는 어떤 해수 소식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위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5위. 질산염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 용법이라면 대다수가 해수 운영 시 질산염이 영에 가깝도록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을 영에 가깝도록 만들어 이끼가 없는 깨끗한 어항으로 운영하며 파스텔톤의 산호색을 유지하며 성장보다는 발색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제오빛이 많은 인기가 있었고 국내 수주권 업체도 발빠르게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폭탄 세일도 했었습니다. 일전에 케이지의 아라고나이트 산호사는 보통 48,000원 수준의 가격이었지만 폭탄 세일로 2만원대까지 판매도 했었습니다. 제오빛의 인기가 힘입어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 역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산염이 없는 어항에서 카본소스를 지속적으로 도징하여 콧물 이끼가 발생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호가 빠르게 밝게 변하거나 말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어항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던 리퍼라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지만 경험이 없는 리퍼분들은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부터 질산염의 중요성이 점점 두각을 나타냈었고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질산염이 있는 게 산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질산염은 항상 없애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질산염 첨가제를 판매하지 않았고 질산염 제거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산염이 필요하다는 것을 리퍼들이 판단했었고 직구를 통해 질산염 첨가제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족관에서도 질산염 첨가제를 수입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4위 유튜브 국내 해수 커뮤니티는 대부분 네이버 카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카페라는 특징상 다소 폐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입하고 등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 유입이 적었지만 2019년부터 유튜브가 해수에도 활성화되어 신규 유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 역시 2019년부터 시작했다는 걸 보면 많은 리퍼분들이 유튜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규 유입 증가로 해수 시장이 2018년도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고 커뮤니티 역시 활성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도전했다가 취미생활을 접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흥미 위주의 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수 유튜브가 시작된 개라 그런 거라 믿고 있고 자정작용을 통해 저보다 더 좋은 퀄리티와 내용으로 새로운 유튜버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자동화 장치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물성치를 체크해주는 넷튠 혹은 GH7과 같은 장치가 있는 반면 일정 수위가 되어 양말 필터가 막히면 자동으로 교환해주는 클라 장치가 국내에도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것은 2-3년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국내 리퍼가 손쉽게 극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H7 제품 같은 경우 대부분의 물성치를 특정 시간마다 설정하여 볼 수 있고 부족한 만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알칼리니티를 보충해주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약을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 점과 물성치 테스트 시 어학물을 끌어다 사용하다 보니 폐수량이 존재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 중이던 마인드 스트림 모니터 제품이 있었습니다. 자석 닦기처럼 어항에 부착만 해놓으면 전자기파를 이용해 알칼리니티, 칼슘, 마그네슘, pH, 산소, 포타슘, 암모니아 등 10개의 물성치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개발은 오랫동안 해왔고 2019년 6월에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제품 단가와 월 단위로 발생하는 비용 등 개발 업체에서 상업 용도로 판매 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것으로 결정되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실망감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기파를 이용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머지않아 다른 업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위 프리츠 2-3일 만에 물잡이가 완료되고 물고기를 즉시 투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국내 리퍼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입이 되면 그 즉시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개월 이상의 물잡이 시간을 아끼고 꽤 짧은 시간에 생물 투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츠 제품 설명에 대해 아직 정확한 용법이 없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느 리퍼는 제품의 효과만 보고 2-3일 만에 물고기를 과밀 수준으로 넣어서 암모니아 중독으로 폐쇄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아 리퍼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 프리츠 제품에 대해 영상을 올렸으나 잘못된 정보가 많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여 얼마 전 프리츠 대표님과 통화를 하였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의 결론은 지난번 잘못된 영상으로 리퍼분들이 오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아쉽게 제품의 상세 자료를 아직 문서화하지 못하여 전달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서화가 완료되면 전달하실 계획이며 서로 시간을 조율하여 만나뵐 예정입니다. 1위, 오펙 개인적으로 1위를 주고 싶은 것은 지극히 아크로를 운영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기존의 최고의 LED 조명은 에코텍 제조사의 라디온 제품이었습니다. 조명의 파 대역폭도 넓었으며 가격 또한 명품답게 비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조한 오펙 조명이 등장하면서 라디온이 고수했던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1위 자리를 넘겨줬다는 건 제품의 질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제품의 질은 둘 다 사용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리퍼분들의 평가를 보자면 오펙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오펙은 LED의 단점 중 눈부심을 보완하였고 조명 아래에서 쳐다보아도 크게 눈부심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파 대역폭 역시 라디온보다 넓었고 그에 따라 아크로를 운영하는 리퍼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조명의 끝판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펙에서 바 형태로 신규 제품이 나왔고 기존 아틀란틱 V4에 비해 가격면에서 많이 저렴했습니다. 이미 조명이 있는 리퍼들은 아틀란틱 V4로 제품을 교체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오펙바를 추가로 구매해 설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LED 특정상 T5에 비해 진한 색감으로 보게 되는데 오펙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진한 것도 진한 것이지만 조금 더 산호가 선명하게 보이며 색감 또한 훌륭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오펙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2019년을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2019년도의 해수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